Q. 이 기적 같은 일이... 뭐 이런 기적 같은 일이... 아, 나... 대체 뭐하는 놈이지? 자식새끼, 나와! 나와! 어쩐지 수상하더라. 너 뒤지고 싶어? 네... 근데... 아니에요.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야? 오늘은 아니라고요. 그냥... 그냥 테... 테스트였더고요. 테스트? 아, 그냥 연습했다고요! 너 내일 나가. 반값은 돌려줄게. 내 집에서는 절대 못 죽어. 있잖아요.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은데... 술은 왜 이렇게 맛있죠? 그래서 말인데요, 사장님. 그냥 한 번만 허락해주시면 안 될까요? 너 진짜 죽어볼래? 네... 근데... 아무데서나 죽고 싶진 않아요. 이런 친환경에서 죽고 싶어요. 고통 없이... 인간답게... 저놈사. 저놈? 아휴... 아니, 아직 한참 젊은 놈이 왜 그래? 그건...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아, 대신... 가방에 있는 돈 사장님 다 가지세요. 뭐? 한... 삼... 천쯤 될걸요? 야, 이씨! 그러니까... 저박 내쫓고 그러시면... 여기 귀국산장 만들어 버립니다. 아니, 젊은 놈이 살 생각을 해야지. 나 같은 놈도 사는데... 사장님 같은 놈... 사장님 같은 놈... 하하... 하하...